안녕하십니까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모여서 머리 올린지 12주차를 맞이해서 다시 시암컨트리컬럽에 왔습니다 코스는 바뀌어서 플래테이션 코스에서 머리를 올렸지만 오늘은 롤링 힐스에 왔습니다 개선문처럼 아주 웅장하게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구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로샵이 역시 클래스 있는 구장답게 널찍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아주 널찍하네요 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 바람보네 바람소리 또 시끄럽겠는데 레스토랑에서 바라본 코스 전경입니다 중간에 또 엉덩이가 하나 있고 느낌은 프레젠트 밸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시원합니다 아무튼 모여서 오늘 여기서 백타를 깨줘야 뭔가 좀 라임이 맞는 것 같은데 시암에서 머리 올리고 시암에서 백타 깨고 자 레스토랑 펑션롱 락커롱 아래에 있습니다 티오프도 아래에서 되네요 암, 미인 oh 아 지금 여성대자이네 아이 página야 네 좋아요 얼마나 australies 그게 완전히 완전히 흔히 얘기하던 전모씨 골프를 또 오늘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오늘 또 모여사께서는 가방에 삶은 계란이 한 가방 있는데 또 공을 이렇게 아 운전하고 왔으니까 멀리가 나나 줄게 아우 잘 쳐 보겠습니다 어허 이거 내가 쇠공을 왜 꺼냈냐고 어허 예 오버 머토에 인평은 좀 아 지금 뭐가 아 몸이 안 돌아와 가지고 또 아 헤드 3 볼 월러 피니쉬 라운 월러 피니쉬 라운 자 시암 롤링니스 첫번째 볼 티샷입니다 오 아 약간 왼쪽으로 말려 가네요 몸이 안 풀려서 당신아 나나 몸이 안 돌아가네 모여사는 지금 서드샷입니다 서드샷 오후 오O 어흐 그린에 떨어졌는데 오 굿샷입니다 굿샷 야 이게... 이게 안올라갔어 이쪽이 높은가? 오른쪽? 왼쪽? 야야야야야야 이거 들어가면 버디야! 이러지마! 아이 초톨부터 이러면 안 돼 오른쪽을 조금 봐줘야 되나봐 오 나이스 나팔했다 아아 어우 근력은 좋아 근력은 좋아 아직 거리는 음아음아 압니다 지금 당신 붙였으면 복인데 이거 못 놓으면 더블이야 이제 그지? 이렇게 해서 한타가 가는 거야 드라이버 안 만지할 치면 뭐해 오 어우 날씬 오우 자 첫 털 보기 스타트 우와 아주 좋습니다 그 봐 퍼팅 내가 좋아졌다고 했잖아 엊그제 연습한 게 퍼팅 많이 좋아졌어 조금 짧게 잡고 스윙 해봐 나무보고 칠하는 거야? 나무보고 칠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스윙은 가볍게 올리고 다운스윙이만 신겼어 그렇지 좋아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오른쪽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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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위치 잘 보고 오우샷 오우 거의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온입니다 오 이산수온을 깨백하려고 아주 이를 가로 마셨나 네 이를 가로 마셨습니다 오우 잘 올라왔네 네 오우 계곡도 너무 많이 보고 크고 그치 오우 실전 업 풀었지 오우 나이스 업 풀었지 스윙 크기부터 체크해 스윙 크기부터 스윙 크기부터 아.. 거리감은 좋았어 잘 붙여서 어.. 이거봐 확실해 보기 하셨습니까? 아.. 3번 올 파퍼홀 입니다 카메라 들이대면은 긴장하지 말고 오오오 야 너냐? 어 네 하하하하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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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품장이 나갔는지 우리 캐디언니들은 여기는 스키니 기준으로 캐디를 뽑는지 다들 삐쩍삐쩍 말랐습니다 굿샷! 야 아니 꼴 따라 치는 법을 어떻게 배웠지? 아까는 슬라이스로 치고 지금은 또 훅으로 싹 치고 오우 괜찮아 어차피 쓰리온이야 여기서 석 죽으면 안돼 멘탈 싸움이야 드라이버를 굴리는 바람에 요번 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잘 맞아야 쓰리온이 가능할 것 같고 전홀파를 했는데 점수 좀 까먹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오우 굿샷 오우 샹크 자 호원도 실패하고 좋아 오우 잘 쳤어 잘 쳤는데 오우 약간 왼쪽이네 괜찮아 괜찮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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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뻔 했습니다 터치는 좋아 이제 거리간만 조금 찾으면 버팅도 완성 될 것 같아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여사는 보기파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도 파인가? 모여사 양파도 파야? 양파는 가수 이름이야 양파는 가수 이름이야? 까루 까루 너 양파 좋아하잖아 맨날 밥상에 양파 올라오잖아 선수 등치가 있으니까 거리가 상당합니다 저렇게 깔짝깔짝 치는데 어마어마하게 나가네 오우 잘 나갔어 일단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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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 오프로치라 하겠는데 오우 양파하고 나서 맨탈을 챙긴가 보니까 오늘 깨백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 생각따로 조금 한클럽 더 잡고 티샷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당신 체 뭐야? 오케이 샌드도 좋은데 좀 짧게 잡아래야 될 것 같은데 저 당신 지금 나랑 포온한거야? 나랑 똑같네 10m 12-3m를 쳐줘야 돼 내리막인데 이 정도면 거리 엄청 잘 맞췄네 거리 잘 맞췄어 이거 넣으면 보기야 양파 이후에 바로 멘탈을 찾는 보여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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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거의 들어갔다 봤는데 아직도 진심 birds 멘탈이 지켜내면 그린쪽으로 롤면보기 아 쉽게 빠진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했습니다 드라이브 굉장히 잘 쳤어 요번에 그런 느낌으로 모여사가 드라이브를 잘 쳐 놓고 지금 6번인가 7번인가 됐습니다 조금 왼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또 오른쪽을 보고 치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많이 갔네 쓰리온 가능하겠습니다 아 이제 전반 마지막 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벙커를 넘겨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쳐야 되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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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잘 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napdragon 아 아 어 아 아 아 여기 탄도가 좀 낮아 가지고 거리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 땅볼! 이번 땅볼은 좀 거리가 안 나왔다 쓰리온이야 어차피 쓰리온 하면 돼 어깨 조금 왼쪽으로 돌아 공 조금 오른쪽에다 둔다는 생각으로 갔고 오케이 좋아 어 좋아 오우 샷 거리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왼쪽에 체중을 두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잖아 따라오지 말고 저기로 가세요 좀 멀리서 처진 엉덩이 좀 잡아보려 하니까 왜 자꾸 그게 아무 생각 없으면 내 옆으로만 따라오지 이제 좀 떨어질 때도 되지 않 했냐 혼자 놀아라 혼자 놀아 터타해도 괜찮아 네가 아까 배운 거 한번 해봐 그럼 응 어디? 여기 놨어? 네 놨어? 들어갔대요 들어갔대요 공이 없어졌어? 네 팔목 힘 빼고 투어 더 좀 더 지나가 몸까지 돌아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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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전반을 끝내고 그늘집에 도착했습니다 후반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아 우리 하선수가 마지막 콜에서 버디 하나 낚았습니다 끝 끝 끝 성심님 네 저 개소리 네 개소리 헤이 숙호 칸 아 52 52면 후밭에 있게 주색 매겐